터뜨려 터뜨려 일찌 일찌 날다 여러분 마무리해봅시다 안녕하세요 근데 쯔이가 마무리하기로 했나? 아니에요 마무리하고 그냥 끝날 때 안녕하고 끝낸 거 같은데 마무리 없어 배워보자 나랑가 뭘 해야 하지? 마무리로 사용시 해 그럼 마무리 마무리 마 마 마 영어로 하자 내 이름은 쯔이 쯔이 아무 말이나 해 내 이름은 쯔이 내 이름은 쯔이 무 내 이름은 쯔이 무 무 무 무 무 무 무 무 내 이름은 쯔이 무 물어보지 마세요 내 이름은 쯔이 무 마무리 무 무시하지마요 무 니 무 이러도 되지? 이도 해 니 니 민 생각이 안 나 이러나 이러나 귀여워 귀여워 안녕 안녕 안녕